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리더는요. 세계 지도자인데 In Water Conservation까지 보존 물의 보존에 대한 세계 지도자는 리더는 It's the tiny island 작은 섬의 국가인데 오브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이 물의 선구자란 말이에요 지금 자 로케이티드 여기 업법주의 위치되어진 콤마 찾으시고 This nation 주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위치되어지다의 pp죠. 그래서 위치되어진 북쪽인데 Wequator 적도 적도에 북쪽에 위치되어진 이 국가는 gets 얻는데 plenty는 여기서는 b니까 much의 뜻이죠. 자 많은 비를 그러나 실제 주어 생략된 것은 이 국가는 has little 이에요. 자 그래서 룸은 무슨 뜻이냐면 스페이스의 뜻이에요. 작은 공간이 있다. 말은 거의 공간이 없다. To store it 까지 앞에 나오는 룸 수식해지는 형용 사용법 단수 it이 들어간 것은 여기서는 rain이죠. 비를 저장할 공간이 거의 없다. 자 its는 싱가포르에 댄슬리하게 populated 밀집되게 거주되는 그래서 밀집되어서 거주되어지는 train 지형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샌디오일 샌디소일이네요. 샌디소일 하면은 모래로 된 흙 흙은 Don't hold 유지하지 못하는데 ground water은 뭐 물이겠죠. 지하수를 저장하지 못해. 물은 다 빠져버리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싱가폴은 has has 현재관료 plus head to 뒤에 의무 동사원영수 그래서 head to 현재관료 계속정법이죠. 계속 head to 했어야 되는데 import 동사원영 수입 했어야 됐다. up to는 until 까지에요. 40% 까지 of 1.4 하니까 140억 14억의 리터의 물을 자 이 물은 관계대명사 that it uses 이 말하는거 싱가폴이 사용하는데 each day 매일 from 어디로부터 수입하는데 from neighboring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from its 말레이시아로부터 위치가 받아주는거 it gains 싱가폴은 gain 얻는데 political 정치적인 독립 을 싱가폴이 얻었는데 말레이시아로부터 1965년도에 정치적으론 독립했지만 물의 독립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느낌이죠. 같은 해 싱가폴은 또한 승인되었는데 그래서 admitted UN으로 as a loss죠 117번째 멤버로서 이건 상관없어요 지금 맞죠? 물에 대해서 나오다가 투어치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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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치브 하기 위해서에요. 성취 하기 위하여 그 싱가폴의 목표를 Of Water Independence 물의 독립을 2016년까지 컴마웬이죠. 엔드덴으로 바꿨을 수 있는 관계 부사의 개석정역법 그리고 그때 싱가폴의 contract 계약 계약인데 저분 말레이시아가 expire 끝나는 까지 까지 싱가폴은 has moved fast 싱가폴은 has moved 움직여왔다 빨리 to exploit 투어치브는 부사죠. 그래서 exploit는 이용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다음 투 생략구조죠. 투 생략되고 promote 증진 시키기 위하여 conservation 무료 보호겠죠. 그리고 또 투 생략하고 동사원형 썼죠. ensure 보증 하기 위하여 that 접속사로 쓰였고요. every drop of water used 까지 과거분사예요. 모든 한 방울에 물인데 물이 recycled 되어지도록 재활용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기서 어법상 아까 투부정사 동사원형에 exploit 1번 그 다음 promote 2번 마지막 end 뒤에 3번 동사원형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which 하고 어딨죠 잇이 말하는거 잘못봤네 여기 주가신문소에서 위치하고 잇이 말하는 것을 골라라 문제에서 아까 위치는 누구였냐면 말레이시아였고요. 말레이시아로부터 잇은 싱가포르이었죠. 싱가포르이 독립을 얻게 되는 정치적인 그래서 내려가서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의 물확보 놀이요.